왼손은 미는데 오른손은 안 미니까 왼손은 밀고 또 오른손은 안 밀고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안 미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확실히 왼손은 밀어주잖아 조금 근데 오른손은 안 밀어 안 미니까 떨어져버리잖아 쳐봐 오른손 그냥 떨어지는 거 쭉 밀으면 여기 있는 곳을 잡는 거야 여기 있는 곳 잘 찍힌다 여기서 쭉 밀어서 잡아야지 근데 못 잡잖아 하나 더 밀어주고 그렇지? 밀고 잡고 밀고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지 팔꿈치 그냥 쭉 떨어지지 오른손은 밀고 그냥 떨어지잖아 밀고 밀어주기도 않고 왼팔이 밀어주고 그냥 떨어지고 오른팔을 밀어주지 않고 왼손은 밀어주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이제 보이지? 월드에 밑에 그거 있잖아. 살짝 보이잖아.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 자영할 때 밑에 보고 하라고 내보내면 더 쉬고 싶어.